일단 플랜타페사이리스라고 해서 우리 족저근막염이죠. 그래서 저도 이미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발바닥을 봤을 때 이렇게 족저근막이라고 해서 사실은 근막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건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두껍고 강한 장력을 발생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종골이라고 하는 켈케니어스에 붙어서 이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이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랜타페사이리스는 바로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저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추진해주는 역할을 하고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윈드라스 이펙트 권양기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결국에 발과 발가락을 통해서 발목을 통해서 신체를 지지하고 전방으로 이동하고 보행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모든 과정을 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발가락과 발에 있는 이 특히 발바닥에 있는 구조물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전방으로 이동하거나 발가락이 이렇게 신전되는 포지션에서 이 장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하느냐? 이 족저근막에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족저근막에 힘이 발생한다는 뜻은 그만큼 탄탄하게 힘을 유지시켜주면서 이 아치를 회복시켜주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족저근막이다. 그런데 과부하라든지 이 족저근막에 잘못된 자극, 부하가 있을 때 바로 플랜타페사이리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클래시피컬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결국에 오버로드가 족저근막에 발생하게 되면 머슬의 데미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테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찢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플랜타페사이리스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만성 염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계속 태화되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클래시컬리하게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한 논문에서 currently,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inflammatory process, 염증성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퇴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붓기가 생기고 발열이 생기고 거기에 물과 혈액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가 딱딱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플랜타페사이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족저근막도 막이잖아요. 즉, 콜라겐 단백질 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화살표 보세요.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것들이 퇴화예요. 우리가 잘 근육들도 퇴화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확대했을 때 비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결속되지 못하고 결집되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이 굉장히 뒤죽박죽되고 이러면서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랜타페사이리스를 만드는 키, 피처다. 특징이다. 오히려 그래서 염증보다는 우리가 병에 속한다. 우리가 이 망에 대한 병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텐사일 스트레인 그래서 우리가 잡아당기는 고무줄과 같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힘을 버티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왜? 얘네들이 결속되고 결집되어 있어야 더 큰 힘을 버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무줄을 두꺼운 고무줄이라고 했는데 그 안이 다 뻥뻥뻥뻥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끊어지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없는 족족음막 그리고 문제가 있는 족족음막을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고 잘 수축되는 이러한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에 반해 얘네들 보세요. 완전 뒤죽박죽돼 있죠. 이렇게 결이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고 막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집니다. 여기 보세요. 플랜타페시아가 두꺼워지죠. 여기 보세요. 얇죠. 그래서 여러분 아킬레스 텐던처럼 아킬레스 건이 흑인들이 얇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잘 결집되어 있고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큰 힘을 내고 큰 파워를 냅니다. 왜? 건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훨씬 더 큰 장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때 잘 늘어날까요? 근육도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거 포인트가 있으면 어때요? 근육 잘 안 늘어나죠. 똑같습니다. 이런 낫.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저근막에 대해서 염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인 변형, 퇴화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운동을 제공해야 되고 아 족저근막을 그러면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